안녕하세요 주코노미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바이오주 관련 3가지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코오롱 임보사 기사 회생 한 줄 요약하자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지난 11일 임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임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임상 3상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을 통과하면 대개 시판 가능한 신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보사는 파란만장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요. 2017년 7월 식약처는 임보사를 승인했지만 지난해 3월 뒤늦게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식약처는 임보사 제조미 판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어 미국도 임보사 임상 3상을 보류 결정했고요. 한국거래소는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를 논의하다 지난해 10월 1년의 거래 개선 기간을 부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중지 중이고요. 그러던 임보사가 기사 회생이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 FDA에서 요구한 보안 자료를 두 차례 제출한 끝에 이렇게 임상 3상 재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오롱 관계자는 이번 임상 재개 결정은 임상 시험 데이터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코오롱 티슈진 거래가 언제 재개될 것인가? 국내 임보사 판매는 언제 재개될 것인가? 또 임보사 판매 중단으로 인해서 1,1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권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주사제를 썼더니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하던 에볼라 치료용 주사제인데요. 세계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 후보입니다. 환자 53명 중 25명이 완치됐고 중증 환자 7명은 사망했다고 하네요. 68%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임상 3상 시험 대상자를 1,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 뒤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 제약업계 올해 1조 8천억 원대 매출 손실 전망 딜로이티는 올해 국내 제약산업 매출이 16조 80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조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가 46% 급감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에 제약 바이오협회는 올해 예정됐던 약가 인하를 늦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보사 임상 재개가 바이오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수지 기자가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전화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석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을까요? 똑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티슈진 임보사에서 삼성증회 승인 나왔잖아요. 이게 그냥 얼마나 미국 뭐 다시 저거 미국 저거 신학개발하는 거? 네. 맞아요. 임상하는 거? 네네네. 그게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 일단은 뭐 저기 저거 한번 회생기회를 준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전혀 뭐 그냥 답 없이 펴려하다가 다시 한번 임상 절차 승인을 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 하나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게 FDA에서 임상 통과하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정말 뭐 가장 파지티브한 결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최악은 최악에서는 뭐 뭐 그나마 이제 기댈 만한 언덕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전혀 껌껌했었는데 거기에 깨끗한 빛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이오주 좀 센티멘털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그래도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바이오주 전체 영향받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 정도의 의미는 이슈는 아니다. 그냥 예예. 그리고 뭐 기회가 생긴 거지.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뭐 바이오 지금 뭐 우리나라 종목도 움직이는 건 센티룬이나 삼바 가지고 같이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매매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주의 뭐 센티를 크게 자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그 바이오주 코로나 신약 관련해서 지금 테마주 같은 것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 뭐 진단키트야 뭐 직접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그거 나중에 개발하면 뭐 다 진정됐을 거 아니에요. 에블라 와이러스 같은 거니 뭐 그런 것들 다 저기 우리 옛날에 메르스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다 약이 나올 때쯤 되면 다 진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없고 지금 뭐 글로벌리 지금 저기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 처방하고 있는 뭐 렘데시비르나 아니면 뭐 클로로킨이나 아니면 칼레트란가 이런 것들은 기존 치료제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효능이 우리나라도 중증 환자들 본인 동의하에 지금 처방하고 투약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 뭐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지금 우리나라 체크만자에서 치료제 그 개발을 왜 하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만 하는 거 같아요. 그거 하면 진짜 하면 이상한 거 같은데 말로만 하는 거죠. 맨날 정관에다 신규 사업 목록 집어넣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거 정말 개발을 왜 해야 되냐는 거죠. 백신이면 모르겠는데 치료제는 그런데 백신이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1년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투약해도 백신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백신이랑 치료제는 다른 거니까 완전 다른 거죠. 백신은 사전 예방하는 거고 치료제는 아픈 사람한테 투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틀린 건데 이게 계절성 독감처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치료제는 이번에 가라앉으면 끝나는데 치료제 개발해서 뭘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심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큰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할 생각을 하나도 안 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돈 될 거 같으면 뭐 해야 되는 건데 안는 거잖아요. 다음 백신이나 좀 개발하려고 하고 바이오 리레이팅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제약 같은 데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 오히려 안 나올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영업 안 되고 환자도 덜하고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놀러 다니지 말라고 다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엄한 데서 또 엄한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 건데 지금 다 약간 한시적이고 이례적인 케이스로 봐야 되는 것 같고 바이오에서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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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